자 여기에서는 dame이 아니라 dame serves가 되어야 되겠구요 요거는 맞았구요 그 다음에 requesting이 아니라 to request 그 다음 여기는 whom이 아니구요 앞에 전치사를 넣어서 with whom 그 다음 여기도 that이 아니라 does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먼저 뒤에 것부터 보면 여기 뒤에가 복수 복수 이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that이 아니라 does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주어 you've had 현재완료시제죠 the most opportunity 목적어이기 때문에 완전하잖아요 삼형식 자 삼형식 완전 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커리지가 5형식 동사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권고하다 격려하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5형식 동사들은 이 목적격 보호에 투부 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투 리퀘스트 로 바꿔줘야 되겠구요 자 여기는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수동이 맞구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랑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지칭 대상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당연히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you are spoken of 너 너는 이야기 되어진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얘기 했죠 as a leader among your peers 너의 동료들 사이에서의 리더로서 그러나 나는 너가 추천서를 요구하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그 선생님들로부터 근데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너가 가장 많은 기회를 가졌었던 선생님들이야 뭐하기 위해 그 기술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기술은 리더십 스킬이겠죠 그것을 입증할 이렇게 꾸며 들어가네요 명사가 형용사조 용법이죠 이 2는 그래서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그래서 입증할 가장 많은 기회를 가졌었던 선생님들로부터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을 나는 권고한다